됐어, 부가면. 보혜영이랑 같은 일이라서 나 보면서 우울형을 생각하면서 잘해준 거 아니면 됐어. 짱해서, 불쌍해서 잘해준 거면 됐어. 그것도 감정 있는 거니까. 화보. 감정. 언젠가 나 때면 울 거야. 울길라. 그러면 그쪽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? 아무튼 기가 막혀서 그래요. 아니, 어떻게 손님한테 실수를 해놓고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? 죄송합니다. 하면. 왜 안 되는데요? 왜 안 되는데요? 왜 안 되는데요?